아버지,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34년간 중학교 미술교사였던 아버지가 정년퇴임을 앞두었을 때 아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다 계획이 있지. 아버지의 계획은 프랑스 파리의 목마르뜨 언덕에 가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여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목마르트 파파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이 그림이 팔리겠냐고 묻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그림을 팔려고 그리나? 화가는 탕 느낌이 올 때 그걸 그리고 그 세계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고맙게 파는 거지. 누가 그림을 팔기 위해서 그리나? 저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멍한 기분에 빠졌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의 방식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그림을 그리나였으니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사람들이 좋아할까? 어떻게 말해야 사람들이 웃어줄까? 거기에 더해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시고 어머니는 그를 몰라 무시당하는 걸 봤던 저로서는 제가 아는 무언가가 있다면 최대한 친절한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강박과도 같은 것이었죠. 사람들이 좋아하고 웃어줄 이야기를 최대한 친절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 남이 좋아할 만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 가족과 회사,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은 있지만 참고 숨기면서 남들이 좋아하고 돈을 내고 살법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러다 정말 자신이 무슨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지 영영 잊어버리고 마는 사람 인생의 계기가 찾아와 이제 진짜로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려 해도 막막해집니다. 그런 게 있기나 했던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잘하는 일인가 싶고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 같고 가족들에게도 미안해집니다. 감정은 과거에 자신이 하던 것을 편안하게 느낍니다. 습관의 역량을 많이 받아요. 새롭고 괜찮은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과거의 방식이 아니니 어색한 감정이 듭니다. 이 단계를 넘지 못하면 다시 옛날의 궤도로 돌아갑니다. 그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희망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그땐 어색함을 넘어가야 해요. 이성과 지성에 기대어 봐야 합니다. 지식을 쌓고 책을 읽고 강의도 들으면서 감정을 믿지 말고 자신의 이성과 지성을 믿고 원하는 방향으로 어색하지만 계속해보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서서히 변화가 찾아오고 어느 날 내 그림을 되찾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물질을 배우다 보니 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숨을 쉬는 것이 고래랑 비슷해 보입니다. 고래의 생은 숨을 참을 때와 숨을 쉴 때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사람 역시 숨을 참을 때 잘 참고 숨을 쉬어야 할 때 잘 쉬어야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참아야 할 때 못 참고 참지 말아야 할 때 참아내고 그래서 몸과 마음의 병이 찾아옵니다. 직장 생활이든 집안일이든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해야 하는 일이니 하는 것입니다. 설령 처음엔 하고 싶어서 하기 시작해도 어느 순간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도 쉽지 않아요. 진심으로 시작한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사명감과 신념으로 시작한 일일수록 순수성을 잃는 것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과 꼭 함께 하고 싶어서 살았고 주변에서 반대해도 꼭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기 싫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꾸역꾸역 참고 해야 할 때가 옵니다. 참아내면서 해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삶이 너무나 억울해집니다. 빠른 분들은 30대에 찾아오고 보통 40대, 50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삶이 억울해지는 때가요. 지금까지 바다에서 열심히 숨을 참으며 물고기도 잡고 크리새우도 잡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제 숨을 너무 참아서 질식할 것 같은 순간이 옵니다. 바다를 탈출할 수도 없고 더 깊이 들어가면 폐가 쪼그라들어서 오도가도 못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공황장애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 호흡곤란의 상태까지 이릅니다. 깊숙한 바다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갑자기 물 밖으로 나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숨 쉬러 올라오다가 살려고 올라오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서서히 올라와야 안전합니다. 서서히 올라오는 게 답답할 수도 있고 어색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진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참아야 할 때인지 숨을 쉬러 수면위로 올라가야 할 때인지를 구분하는 지혜를 지녀야 합니다. 숨을 쉬어야 다시 참을 힘이 생깁니다. 숨을 참다가 참다가 또 참다가 참다가 질식사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바다에서 직장이라는 바다에서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지금 숨을 더 참을 수 있는지 아니면 숨을 쉬러 서서히 올라가야 할 때인지는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숨을 참고 있었다면 너무 늦지 않게 숨을 쉬기 위해 서서히 올라가십시오. 모든 분들께 숨을 쉬어야 할 때와 참아야 할 때를 구분할 지혜가 생기고 그것을 행할 용기가 생기길 바랍니다. 김창옥의 제안서 제가 보기에 사람은 물고기보다 고래 같습니다. 고래는 물 위에서 살고 있고 물에서 사냥을 합니다. 하지만 어류는 아닙니다. 물에서 살지만 포유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자본주의의 사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물 안에서 물질, 돈, 직장 등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것들을 취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물 밖으로 나와 자기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고래인 것이지요. 자기만의 호흡량에 맞춰서 물 밖으로 나와서 한 번 후우 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걸 못하는 사람은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엄청난 무게의 돌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사는 것과 같아집니다. 숨을 쉬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다에 살지만 물고기가 아니라 고래이니까요. 고래 숨을 쉬어야 합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숨을 쉬어야 할 때 물 밖으로 숨을 쉬러 나오십시오. 자기만의 숨을 알아야 합니다. 산책을 하든 바이크를 타든 혼자만의 시간을 갔든 말 통하는 친구와 재미있게 수다를 떨든 혼자 기도를 하든 요가나 명상을 하든 여행을 떠나든 영혼의 숨은 우리의 생김새가 다 다른 것처럼 다양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큰 의미가 없더라도 배가 움직일 정도로 한 번 크게 웃어보는 것입니다. 웃음도 웃어본 사람이 웃을 줄 압니다. 몸에 웃음의 길이 나지 않는 사람은 남들이 웃을 때도 잘 안 웃어집니다. 웃음은 1차원적인 영혼의 호흡입니다. 나이 먹고도 어린아이처럼 웃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한 번 크게 마음의 숨을 쉬어야 또다시 깊은 바다에 들어가 놀기도 하고 사냥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고래 숨을 쉬며 생을 건강하게 이어가길 바랍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은 김창옥님의 나를 살게 하는 것들 중 일부입니다. 김창옥님은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김창옥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 크게 웃게 되면서 듣는 동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위로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대표 강사 삶으로 증명하고 말하는 사람 김창옥님은 정부 기관 기업 등 소통을 주제로 강연을 해왔고 현재는 따뜻한 위로가 있는 공간 유튜브 채널 김창옥TV에서 정기 강연과 라이브 방송으로 만날 수 있는데요. 최고의 소통 전문 강사로 20여 년 꽉 차게 살아온 그는 몸과 마음이 지쳐감을 느끼고 삶의 리셋을 시도하며 고향 제주와 도시를 오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드넓은 벌판에 앉아 가만히 하루가 저물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제주 바닷가에서 해녀의 물질을 배우고 제철 재료로 오직 스스로를 위한 요리를 하구요. 진정 나를 숨쉬게 하는 것들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들을 찾고 체험해 본 일상과 그 속에서 길어올린 삶의 메시지를 책 속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숨을 잘 쉬는 법에서는 고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고래 하면 최근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때문에 더욱 친근하게 들리는데요. 드라마 속 우영우가 해결책을 찾을 때마다 고래가 물속에서 나왔다 다시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들려드린 내용 중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림을 팔겠냐고 묻자 아버지가 대답한 글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누가 그림을 팔기 위해서 그리나? 보통 우리가 하는 일은 직업과 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의 결과를 돈으로 가치를 매기는 거죠. 돈으로서 가치가 없으면 내가 쏟았던 시간의 의미가 없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화가 아버지는 그림 그리는 그 자체를 즐기는 삶 돈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우선인 삶 그것이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 아닐까요? 저자의 말처럼 돈은 필요하지만 돈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저자는 자기만의 숨을 알아야 한다고 하지요. 저는 그 숨쉬는 법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너무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선 자신에게 잘 보이려고 애써 보세요. 바쁜 일상이고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미소님도 우영우가 해결책을 찾을 때 나타나는 고래처럼 자신만의 숨쉬는 호흡을 찾아가시길 바라요.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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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